네. 무릎탁도사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석은 잘 되셨습니까? 네. 제 일생 정치의 해남 한도 진도 지역에 가서 일주일을 보내본 것은 처음입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 지역 어민들은? 농민들 수심이 가득 차 있고 어민들은 한숨뿐인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엉망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죠. 말씀도 안 꺼내요. 뭐가 엉망이라는 겁니까? 경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농심도 어심도 타들어가는데 그래도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니까 희망은 있다. 제가 질문 드릴 걸 다 미리 앞서 땡겨서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을 못하잖아요. 다른 거 질문하라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사회자의 영역을 진범을 하셔서 정말 질문하기 힘들게 만드세요. 지금 미국 보십시오. 8명의 강성. 하원의장 해임한 거요? 보수 지지자들이.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진짜? 미국사 처음에는 일어나면서요? 234년 하원 역사상 처음인데 메카시 하원 의장이 가버렸잖아요. 해임 됐죠. 갔죠. 어딜 가고 그냥 해임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강성 정치가 어떤 결과로 오는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야 돼요. 극단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분열의 정치. 네. 미국 그러니까 의사당 난입 사태도 있었고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 민주주의가 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세요? 많이 흔들리죠.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주자 1위인데 이건 진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어떤 점에서? 글쎄요. 남은 나라 대통령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더 1위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헌법과 건국 이념 이러한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대통령인데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여기도 기대 이상보다 훨씬 못해가지고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케네디 주니어가 나타났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10%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 코로나 때 백신 접종을 반대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나 이변이 날 것 같아요. 아 경선 그러니까 당 후보 결정되는 데서부터 무릎닥 도사가 국제화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바이든이 후보가 안 될 수가 있다. 트럼프 대 힐러리 그때 누구도 모든 미국의 여론조사도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했지만 그해 9월 제가 미국 갔다 와서 트럼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민주당만 접촉하지 말고 공화당도 접촉해서 발을 넓혀가야 된다 했는데 그게 딱 적중해가지고요. 적중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검증할 방법이 있어야지. 아니죠. 그걸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아 페이스북에? 그렇죠. 그럼 검증이 가능하네요. 부산의 국제신문이 역시 박지원이 맞췄다. 9월 달부터 맞췄다. 그럼 이것도 한번 좀 맞춰주세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누가 이깁니까?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깁니다. 지금 의원님이 소속되는 정당이라고 지금 팔이 안으로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교훈 후보가 제가 국정원장 할 때 경찰청 차장이었어요. 전북 경찰청장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 알아요. 그래서 강서구의 의장이 저희 고향 해남 후배입니다. 인맥 그렇게까지 말씀 안 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 내에서 서로 구청장 나온다고 저를 찾아왔길래 하지 마라. 훌륭한 후보를 내보내자. 해가지고 진교훈 후보를 제가 맨 처음 데리고 가서 강서구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엄격히 보면 검찰공화국 아니에요. 국민이 싫어해요. 검찰 수사관대 경찰청 차장. 즉 검경 대결인데 김태우 후보가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40억 애교. 계속 연방 실수를 하고 또 보궐선거 특히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은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그 지방에 맡겨두고 조용히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보 정치꾼들 국민의힘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전국선거로 키웠잖아요. 그럼 윤신공찬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의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교훈 후보가 이기고 만약 강서구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김기현 아웃 비대위 체제. 그렇게 전 먹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하신 분 아니에요. 확 김에 내년 공천을 검찰로 완전히 하면 오기 공천해버리면 폭망.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되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있는 그런 선거다 그렇게 봐요. 도서님의 지금 그건 전망이 아니라 소망 아닙니까? 아니 소망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말요? 거시라고요. 이거 속기록 다 남칩니다. 무릎팍 도사 떼고 정치구단 뗄게요. 거신 겁니까 지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정배 시선집중을. 제가 고개를 한 번 크게 끄덕이겠습니다. 아니요. 김정배 시선집중을 박지원 시선집중으로 바꿔야지. 그때까지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mbc는 못 건듭니다. 그런데 어제 하태경 의원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정후보가 민생행보를 펼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 네. 민생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2, 3일 전에 민생경제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어야 돼요. 늦었다. 저는 계속 대통령의 심판은 민생경제다. 그것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중동전에서 승리해서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만 경제가 나빠서 무명의 알칸사 주지사 클린턴에게 대통령을 패배했고 그때 나온 말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유명한 말이죠. 지금 그게 딱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되고 국민의힘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교훈 후보가 이기고 김태현 후보가 지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 물러나고 비대위가 들어설 거다. 그럼 비대위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뭐 지금 강석구청장 선거에 차출된 안철수 나경원 다 참 이상한 사람들만 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권영세. 권영세 비대위. 전 통일부 장관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준석 전 대표는 무슨 원희룡 비대위도 얘기했다면서요. 원희룡 비대위 위원장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아무래도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때 선대위에서 문제 있어서 수습을 잘했던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았으니까 적임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적임자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에요. 왜 또 아니에요? 그분이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망쳐버린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이준석 대표는 저하고 방송을 하면서 권영세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찍힌 게 있다. 그래서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찍힌 건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그런 분이 하지 않을까. 제가 할 일은 없으니까 누가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정훈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국힘에 가는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신다면.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건 조 의원 한 사람 가는 게 무슨 역사에 현실 정치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놔두세요.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제가 또 그런 분까지 얘기하면 물팍 도사가 아니죠. 너무 깎아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물? 그냥 뭐 현역 의원인데 민주당 위성장당으로 당선돼서 그쪽으로 귀순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으로? 귀순? 전향을 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총평을 해 주신다면 득이 많다고 보십니까? 실이 많다고 보십니까? 득이 많죠. 어떤 점에서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호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 반간 국가재난시대를 불러와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를 총체적으로 바탕 냈는데 그러한 문제를 국민 속에 각인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과한 평가 아니십니까? 그보다 더 높은 단어가 있으면 그걸 선택하겠어요. 그래요? 일각에서는 이것도 결국은 방탄용 단식 아니었느냐 이렇게 깎아내리는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시각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문재인 탓, 입만 벌리면 입이 두 개인 것 같아. 방탄. 그건 뭐 상관할 필요 없어요. 아니, 방탄을 했습니까? 사법부에서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체포동에 가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결파 의원들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홍익표 원내대표하고도 통화를 했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직접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제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분열의 정치를 비난한다고 하면 우리는 김대중 정치를 하자. 소통, 조정, 통합으로 가야지 분열로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안 된다. 통합하자. 그래서 저는 사실 소탐대실에서 찬성표를 던진 그러한 분들은 진짜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나쁘죠. 100번 나쁘죠. 왜요? 그 후로도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저는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합 그리고 강한 민주당 윤석열 독주 정권의 대항에서 싸우는 투쟁하는 그러한 정당을 위해서는 색출, 축출이 아니라 뭉쳐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좋든 싫든 당원이 직접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할 수도 있고 청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은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 진단이 나오는데 당 지도부 의사원은 상관없이.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심판원에서 문제없음이라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이고 개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처분에 맡기는 것이 당원의 태도예요. 지도부도 일절 바로 삼가하고. 우리 국민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별만을 갖지만 기소를 해버리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잖아요. 거기 간섭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색출, 축출 이것보다는 앞으로 4, 5개월 있으면 공천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공천은 권리당원 50%, 국민 50%예요. 당원과 국민한테 맡겨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당원과 국민이 속아줄 거고 속아줄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윤석열 정치를 닮아가지 말고 김대중 정치를 가기 위해서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수박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그렇죠. 일부 당원들이 소속 의원들의 수박을 전제로 해서 수박의 당도가 어떤지. 이것도 리스트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이런 어떤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국회에서 가결된 날 그날 저녁 광주 KBS 7시 뉴스에 7, 8분 인터뷰를 했어요.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고 지방에서 아니요. 거기서 그래요. 자기들 5천 몇백 개의 댓글이 붙었대요. 박지원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해남 남창장 7시 반 9시 반 진도 5일장 11시 반 완도 생활체육회 체육대회를 갔더니 이구동성으로 민주당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이재명을 감옥 보내자고 찬성하느냐 엄청난 비난을 하더라고요. 제가 욕을 한 트럭 이상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석 때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단결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색출 축출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당원이 국민이 공천으로 평가할 것이다. 공천 경선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다 맡겨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제 끝났고. 거기는 임명해서는 안 되는데. 유인촌 후보자는 김행 후보자는요? 말도 안 되죠. 그럼 다 임명하지 말라고요? 세 명 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인사를 하는지 망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이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아니 신원식 유인촌 김행. 아니 그리고 보세요. 이근영 대법원장 후보 돈도 벌고 대법원장도 하겠다? 이건 아니죠. 돈도 벌려면 그리 나가서 버려야지. 가져가고. 거기다 대법원장까지 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럼 임명동이 부결로 가야 된다? 당연히 부결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부터 그걸 주장을 했는데 박용진 간사도 홍익표 원내대표도 부결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향을 제시했다니까요. 아, 예. 무릎박도사. 네. 도사님과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